1. 빌립보소 1장 6절에서 11절까지 1. 빌립보소 1장 6절에서 11절까지 1. 빌립보소 1장 6절에서 11절까지 1. 빌립보소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내가 그리두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는 구절을 읽을 때 내가 나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 윤석준 너 나이 먹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 심장은 누구 심장이야 이만한 성도들을 맡기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도대체 무슨 심장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야 하고 물을 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주님과 정신을 갖지 못할 때 심장이 갖지 못할 때 진실이 갖지 못할 때 나는 피 흘려서 천인에게 죽어도 좋으니 너희만은 지옥감은 안 된다고 그토록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심장 석전이는 있느냐 네가 있느냐 성주 여러분 내 가슴속에 주님의 심장 없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기꾼이고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겠죠 어떻든 여러분들이 다닌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참고하면서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면 세상에도 얼마든지 착한 일이 있어요 얼마든지 착한 일이 있어요 이 마태문 5장에도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해야 돼요 다만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이 뭐냐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굉장한 소금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전부가 다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 전체는 어떤 예를 들든 어떤 사물을 말하든 어떤 만물을 말하든 전부가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데 그럼 예수는 어떤 착한 일을 하셨나요 우리에게 어떤 착한 일을 하셨어요 예 나는 어디서 과자 타먹기 위해서 교회 다녔죠 엄마 따라서 물론 엄마는 그렇지 않았고요 예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참으로 죽을 짓을 했구나 나는 예수님이 나오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는가 안하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들을 살으라 소리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 안하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 안하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회귀하라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 안하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천국 가야 된다 소리에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왜?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믿음은 지옥간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안 하기 때문에 요새 잘 안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가장 착한 것이 뭐냐 예수를 중심으로 볼 때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남의 집에 쌀 사다 주었나요? 밀가루 사다 주었나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 몇 푼 지어주었나요? 그분이 하신 일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왔다 이 말이에요 땅에는 질병이 있어 저주가 있어 고통이 있어 이런 죽음이 있어 이런 수많은 악한 문제가 있어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 너희 다 천국 가야 돼 내가 그걸 위해서 왔어 천국 복음을 전해왔다 공생활의 초동성이 뭐냐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렇게 말했어 근데 왜 회귀하라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하느냐 이 세상은 아담니 후에 괴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도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란 말을 했어요 권세라고 하는 말은 능력과는 다른 말입니다 권세자는 그 말이 법이요 말이 행동이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없는 곳에는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마귀 역사를 벗어날 길이 없으며 죄를 벗어날 길이 없으며 죄를 안 질 수가 없으며 죄책값으로 반드시 내 영혼이 지옥 가야 한다 이 마귀가 제본세를 가기 못된 짓으로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이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성령에 들어와야 된다 회귀하라 내 속에 죄의 세계를 포기하라 마귀와 함께 통역을 그만둬라 너는 정말로 불의의 명기를 그만 사용당해라 빨리 회귀하고 천국 사람이 되자 천국이 침략해 들어갈 테니 마음은 확 열고 받아들여 어마어마한 천전포구지요 천전포구 이것이 뭐냐 착한 일이요 착한 일 저 착한 일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누가 길 찾으면 그 집까지 데려다주고요 아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누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꼭 들어다주고요 누가 디아카 끌고 가면 꼭 밀어주고요 착한 일 했어요 그렇게 누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그냥 대신 갖다주고요 할머니가 물 기르면 대신 물 기러다 드리고요 그러다 양철둥이 몇 번 깨트렸죠 왜냐하면 키가 적으니까 물통 짊어지면 양철둥이 질질 끌리잖아요 물통이 그래도 그냥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착한 일이 영혼을 구원합니까? 육신에게는 그 시간에 도움이 되나 항구적이고 영원한 도움은 바로 우리를 마귀 사단 귀신 죄와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최고의 착한 일이라 이만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밟고 있어 보세요 그런데 본인은 밟힌 줄 모르거든요 벗어날 길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못 벗어났지 밟힌다고 하는 말은 눌린다고 하는 말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결박당했다 여기서 혹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의사 말이 당신은 못 벗어납니다 꼭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봅시다 그럼 어떡하나 그다음부터 삶의 의지가 팍 꺾이면서 어떻게 사는 방법이 없나고 생각만 움직일 뿐 실상한 마음은 꽉 눌려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러나 진짜 우리 숨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조금 더 일찍 천국 가는구나 병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 좀 편하지 않겠어요? 다 같이 병은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인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자기가 정말로 건강한 줄 알았더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산다는 처방은 없어 정말로 공포 속에 무서워서 그냥 덜덜덜덜 떨지요 왜 그럴까? 아까까지도 괜찮았는데 왜 죽은 그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이 죽는다는 데는 자기 생각이 확 눌려서 이 마귀에게 눌린 자 질병에 눌린 자 불가능에 눌린 자 우리의 최고의 불가능인 걸까요? 희망이 없을 때 얽매이시요 근데 우리는 죄 아래서 멸망한다는데 아무런 얽매이지 않고 내가 답답하지 않고 겁신하지 않고 죄를 재밌게 줘요 죄 짓는 것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어? 참 재밌지 진짜 물론 를리도덕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욕하고 못된 것은 자기가 몰래는 해도 노골적으로 재밌게는 못하지만 휘는 재밌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재밌어서 짓는 것이라니까 보세요 우리 청춘 남녀가 한 해 만나면 왜 이렇게 좋은 만남을 못하게 합니까? 도대체 지금은 못하게 하지도 않아요 왜 못하게 하지도 않느냐 죄를 죄로 요기지 않는 시대예요 죄를 죄로 요기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나라 간통죄 없어졌죠? 예 없어졌어요 이쯤 되면 죄가 죄로 요기지 않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근데 성경은 어느 시내와 어느 시대도 똑같이 죄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켜하느냐 마귀가 지켜한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바로 마귀의 지배권을 가지고 그가 권세 가지고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이 권세의 힘은 하늘의 권세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세 예수 피의 권세 이 권세는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권세라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인 나에게 하시는 착한 일이다 다 같이 착한 일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착한 일을 나에게 하고 계시냐 여러분 이 착하다 우리는 애들에게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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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애들에게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느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렘의 날 그때까지 착한 일이 계속 계속되는데 이 착한 일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신 예수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고자 하는 착한 일이 생에 모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근데 그런 착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내가 다 이루어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근데 왜 감사할 줄 모르냐 의뢰해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의뢰해야 나는 은혜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가 사랑해도 감사할 줄 몰라요 의뢰해야 하는데 해야 돼 부모 이게 자식의 마음이야 부모가 자기에게 그렇게 착한 일을 죽을 뻔하고 나 저 때문에 내가 막 먹여 그리고 오줌동 다 더러운 줄 모르고 치워 자기 자식이 하나의 장성에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자기 생에 타받쳐 길로 근데 그 수구를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자식들이 알고 있는가 이 착한 일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 가는데 그 이루어지는 곳에 이 시대에 내가 주님의 착한 일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착한 일을 나를 통해 열심히 이천년 정도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착한 일과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 당신은 절망적인 사람이 되고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일을 꼭 천국만 가려고 믿냐 그럼 안 가도 좋으냐 안 가도 좋으냐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가를 미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피의 공로가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절대 그 천국에 가야 된다 이것이 지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는 불량이라 그런 사람은 많이 봤어 나도 청년 때 가끔 보면 토론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사람은 때로는 목사들 창노들 집사들 신학생들 들어오면 어이없도록 야 천국은 예수는 꼭 천국만 가려고 믿냐 좋은 소리 듣고 말이야 우리가 좀 좋은 닮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너는 이방종 교인이야 너는 이방종 교인이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빼놓고는 아무 의미 없어 그것이 믿음의 상사점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무슨 믿음이 있어 그걸 빼놓고 무슨 믿음이 있느냐 생각 한번 해봐 우리가 잘 깨닫는 게 뭐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어떤 착한 일을 하셨느냐에 대하여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잊을 수 없는 사건 내가 도지 이 화제 이 화제만은 내 속에서 가만히 지든지 화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최고의 기억이 뭐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향조자가 전문자가 무엇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고의적으로 이 땅에 죽으실 육신을 입고서 와서 피 흘려 죽으시느냐 너 지옥 가서 고생 고생 고통 고통 변질 수 없는 이 수많은 고통을 영원히 당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가 당할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당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내 속에서 제일 화제가 되어야 된다 제 1의 생애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어쩌서 이런 것이 사건이 안 되고 유튜브가 사건이 되고 여러분 텔레비 연속극이 사건이 되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하면 그런 못된 거 보면서 사건이 되고 스마트폰에 있는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들이 사건이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무게가 좋은 옷 입었다더라 좋은 옷 가졌다더라 입거나 말거나 대비투어 쥐든 주고 사 입었는데 뭔 상관있어 나도 입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 입거나 말거나 대비투어 우린 그런 것은 화제가 아뇨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의 피에 궁금한 나에게 최고의 화제가 되어야 두 분이 나에게 하신 착한 일이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여러분 속에서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질 화제가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착한 일을 하셨는데 너는 주님께 뭐냐 뭘 하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이야 너는 그 주님에게 뭘 하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이라니까 주님은 너에게 이런 마음만 잊을 수 없는 내 속에서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과 화제를 만들어 나를 살렸다면 나도 이 은혜 이 화제 때문에 주님을 잊을 수 없이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왔어요 7절에 바르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 내 마음에 있음이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대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윤석전 너는 성도가 내 마음 속에 얼마나 있어 물론 있지 물론 있어 그러나 바울처럼 주님처럼 해지하게 자기 목숨을 초교하지 버리지라도 너희만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하고 자기를 내던진 이런 마음이 윤석전 너도 있니 주님이 아십니다 밖에는 답변이 없던 근데 바울은 너무 자신 있게 말을 해 이게 바울의 말이냐 바울 속에 있는 성령의 목소리라 내가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한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이 수구리수가 나를 착한 일로 사랑하신 그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됐는데 내가 지금 매여 있고 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복음에 대한 변명을 계속한다 이 말이오 계속한다 이 말이오 그리고 확정함에 있어서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너희가 연천중학교의 성두들이여 내가 어느 날인가 사라지는 그날 내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 그날 나는 중국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올 것인가 애절하게 애타게 기다릴 것 같습니다 부탁하오니 한 사람도 주님의 착한 일을 만나지 못한 자가 없기를 바라며 착한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취간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나야지 못 만나면 어디가 있겠어 그 사람 그 사람 어디가 있겠어 생각해봐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여 너와 내가 만약에 중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이 아픔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한번 해보자 이 아픔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내 아픔을 어떻게 다시 바로 그녀를 죽ot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변을 어떻게 견디냐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난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냐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사라주나 너와 내가 영혼으로 주 앞에 절겠네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라 주님이 내 육체를 사랑했으면 아마 7년 말년 살게 했겠죠 그런데 육체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이요 내가 태어나면 너 둘이는 죽은 것이 태어났어요 다윗이 고백이었어요 한번 읽어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잉태했다면 이미 죄값에서 사망 죽은 거 아냐 이거 숨쉬고 살았다고 사는 게 아냐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산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장자가 누구냐 내 영혼이 돼야 되고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 굴복할 수도 없어 원수는 가는 곳이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영적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늘 사랑하심을 받아들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요 그의 목소리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를 하리라 근데 우리는 왜 신앙 생활에 가장 잊을 수 없는 화제가 우리 속에는 화제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화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착한 생활하신 은혜는 어떤 화제도 내 속에도 몰아낼 수 없어 네 나는 오늘 당장이 죽음이 와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네 그런게 주님은 뭐라고 했어 내가 너들을 이리대에 보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노니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마 네 육신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해 네 네 옥에 갇혀도 매를 맞여도 가난해도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다 주님의 착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네 나는 그 착한 일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야 되고 네 이 은혜가 온전히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착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 네 네 이 사람이 배신할 수 없는 은혜를 배신할 수 없는 사람 네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내가 예수 구두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상호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네 예수 구두의 심장으로 정말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상호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네 증인 떨리는 말이요 내가 말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나도 그러냐 윤석전이도 그러냐 그 말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요 그 심장을 가지신 분이 내게 오셔야 합니다 네 그 심장을 가지고 심장의 인격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정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네 주여 나 홀로 두지 마옵시고 네 주님은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발산되는 사람으로 네 그 주의 착한 일을 만났으니 네 네 그것이 주님의 심장입니다 네 나도 그 심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네 주님처럼 이웃에게 전의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네 너무 가면한 일 아니냐 네 네 네 우리 성두들에게 윤석전 목사가 부자 되려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네 성경은 신학성경의 복음서와 요한계시류까지 부자는 망한다고 돼있지 음 비자가 복받았다고 돼있지 않다 이 말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예 예 예수님 신이 말씀하셨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을 끼고 운영에 들어가기 보다 어렵다 못 가지 뭐 바늘을 끼고 운영에 어떻게 약대가 들어가 응 어떻게 약대가 바늘을 끼고 운영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지 응 못 갔다 그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나니 네 왜 주를 위해 쓰게 만들면 된다 이 말이요 네 네 자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줬지 부자가 어떻게 부자 되나 시 부자가 어떻게 부자 돼요 안 돈 안 떠서 부자 되잖아 네 벌어서 안 떠서 부자 되는 거에요 응 여러분 돈은 쓴 것만 내 것이지 안 쓴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네 응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네 육신도 주를 위해 사용한 것만 내 것이지 네 네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낭비요 허사라 이 말이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우리가 얼마나 버티고 이 세상에 산다고 응 응 참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응 고린도서 3장에 아니 비무대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제일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응 오늘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야 어 나 때문에 피해가 오든 말든 상관없어 가지고 내 인권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의 인권은 뭐냐 그 말이요 다른 사람의 인권은 뭐냐 그 말이요 어 그러면 자기 인권은 절로 보존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그것 아니었어요 어 예 토고 대통령이 초등성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토고에다가 교회를 300개 지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에 말하세요 대통령께서 저에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나는 감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모든 착한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왜 교회 지어주는데 감사 인사는 해야 되느냐 그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지었을 때 대통령이 축소하고 와서 커팅이 가면서 그렇게 좋아요 왜냐 그게 대통령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짓는 목적은 또 하나 있는데 주님이 착한 일을 하시는 일터요 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일터요 수많은 영혼이 재화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 받기를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네 기대요 네 네 우리 성도들이 전 세계의 교회 천 개를 지면서 느끼는 것이군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가 그러나 보다 싶은데 지금 거의 600여 교회가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이유가 뭐냐 자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거기가 학교가 돼버려 거기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돼 가난하니까 그 따숩고 뜨거운 양빛을 피할 길이 없어 거기 와야 돼 근데 거기 오면 뭘 오냐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찬양하고 절로 예수를 안 말랄 수가 없어 절로 근데 또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 왜 저 집에 있다니 복잡하고 교회 가면 시어놓으니까 대책이 없으면 교회 가야지 대책 우리가 아이티의 교회 100개를 지어서 완성시켜 200개를 지어서 완성시켜야 될 때 아이티 사람들이 교회가 다 완성되기도 전에 이 동네 사람이 다 참석해야 될 교회를 정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는 너희들이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예수 믿거든 그들 보고 헌금하라고 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가면서 너희들이 교회 치여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짓는 것이 저도 그런 소리잖아요 야 교회만큼은 재리냐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럼 저금은 재리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이게 내 스스로 될 수 있는 일이냐 아니야 나에게 최고의 화제를 주신 그분이 힘줘서 하는 거야 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네 여러분 예수 그리도의 피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이 말이오 거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따른다 이 말이오 네 알아들었어요 네 네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도의 심장이 내게 있느냐 응? 나는 찔려도 좋아 너는 허물에서 벗어나 나는 상해도 좋아 죄에서 벗어나 나는 징계받아도 좋아 너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 나는 십자가라는 저주에 가면서 저주받아도 좋아 너는 저주에서 해방돼야 돼 나는 채찍에 빠져도 좋아 너만은 건강해야 돼 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도 좋아 너만은 지구에서 구원 받아야 돼 그리고 행동하신 우리 주님 주여 내게도 이 착한 일 할 수 있는 심장을 주시옵소서 네 내게서는 행단이 안 돼 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심장을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서 심장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귀할 때 회귀는 주님께 내 죄를 맡기는 것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우리 재현이가 못된 죄가 있는데 못된 죄를 내게 다 맡겼다고 하자 거부커지 진짜 야 그건 네 죄지 나한테 왜 그렇게 나한테 맡기냐 그럼 네가 해결해 네가 해결해 왜 나한테 맡겨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요 네 입장에 거부커니 힘드냐 횟값으로 당할 권한이 크냐 내게 다 맡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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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심장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심장에 있는 사랑이 더 풍성하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면 제일 많이 오는 기도가 주님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큰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소서 밥 못 먹는 사람 밥 잘 먹게 해주세요 옷 자는 사람 눈은 자게 해주세요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병과 싸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고쳐서 예양간에 사는 송아자 같이 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린 사람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 약속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 만나면 예수 심장으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피 흘리시는 애 평생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다 순교하게 해주세요 병들어 죽는 것보다는 정말로 나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시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형제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그것이냐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것이며 삶의 목표가 그것이며 죽어야 하는 목표가 그것이었더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장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저 복주분 복이 나도 잘 살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런 치복을 우리 땅에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이 무엇이냐 지극히 선한 것이 착한 것이냐 그게 주님이 나 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느냐 또 진실하여 호물없이 그 주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예수 그리도로 말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간부하느라 제가 우리 교회에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밤낮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그냥 찬양하다 추고 이런 설교를 춤으로 튼는 사람은 제가 연세종원께 담임 목사는 극단적인 소리를 많이 오는구나 다 성경의 소리요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육신에 낄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오 주를 위해 쓰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알아듣습니까 내 영혼의 때 부유를 생산하려고 육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상이 카민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모두로 육신이 존재하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살다 육신을 위해 지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지옥가서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생각한 뻔했네요 부자가 음부에서 말했지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거진 다사로의 손끝에 물 좀 치고 손을 개주세요 자 이 사람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다면 얘는 선민이다 이 말입니다 육법 아래 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에 가서 음부에서 워낙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요 나는 몇 년 믿었고 모태신앙이 그 모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여 우리는 주님의 착한 일에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진 피해 공로가 화제가 돼야 된다 그거 붙들고 가는 거야 다 잊어버리고 그 글만은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오 자 여행 갈 때 꼭 챙겨야 될 것이 뭐지 최소한 내 경비가 필요하잖아 여행 갈 때 내가 중국 가는 데는 최소한 도의 예수의 피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가장 낭패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 낭패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뚝 떨어지는 공간 저 사람 천국 갚고 아무리 우겨돼도 본인은 지옥에 가 있는 이런 피참한 사람 되지 뭐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항상 설교할 때마다 강력하게 팍팍 잘라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의 때 신세가 곤란하다 그 말이오 도의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후순이란 선민의식으로 천국 못 간다고 진심 말씀하셨어요 단지심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저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학원도 있어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외국어도 가르쳐가면 더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무 흥미가 없어 학원이 있다는데 영어 한 건물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가르칩니다 구칭칠 때까지 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사람인데 예수에 대한 호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생애에 최고의 호감도는 주 예수 그리도가 나를 사랑하신 은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어쩌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다 죽으리라고 작정해야지 예수 믿고 잘 살리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되고 잘 살리라고 작정하면 성경은 그런 구절이 복음서 이후에 한 구절도 없더 누가 내놔봐 있으면 내가 내놔봐 있으면 없어 그런데 어지러워 그렇다고 말씀을 만들어 착각하면 안 돼요 오여하지 말아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세가 잘 되면 육신이 강건하다 아니야 네 영혼이 잘 되면 자 가이오라는 사람이 보가마 지망의 부자였잖아 부자 잘 사는 부자 권력가였어 구시대 사도 요한이 말해서 내가 친서를 써주거든 그 사람이 친서를 들고 가거든 너희 집에서 2, 3일을 자게 하고 쉬게 하고 더 이상 머물게 하지 마라 전도비를 줘서 보내서 열심히 전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 전도인을 돕고 또 돕고 또 돕고 또 돕고 하다 보니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썼잖아 다 썼어 전도원은 주를 위해 썼어 사도 요한이를 만나서 엄청나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생일을 다 썼어 요한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좀 걸려 혹시라도 가이오가 흔들릴까봐 예수 때문에 가난해졌으니까 흔들릴까봐 또 예수 믿는다고 온갖 빗박이 다 오니 흔들릴까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자유 네 영혼이 잘된 것이지 네가 전도비를 주어서 밖에 나가서 진리안에 행한 것이 잘 범사가 잘되고 있어 그러니 헛수고 온 게 아니야 헛둔 쓴 게 아니야 네 믿음이 흔들리지 마 강거라질 원한다 네가 진리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다 무슨 놈의 내 영혼이 잘되면 사업이 잘되고 육체각한 건 아니라고 시잘대기 없이 그렇게 말을 왜곡시켜서 이해가 안간한 것을 하느냐고 말이야 고린도서 8장 9절 예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욕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 부자 된 거 봤어? 그 부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었지 그가 이 땅에 다 버리고 부귀용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 여러분들이여 뒤로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이 가난 병이가 됐잖아요 그 자신이 그리고 자기 목숨도 피 흘려서 내 살 받아보고 내 피 받아 마시오 하고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줘서 우리를 부욕해 만들었어요 영원히 사는 부유를 줬어요 천국에 사는 부유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부욕해 부자도 잘 살아야 된다 무엇이 성경의 주님이 하시는 성경이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성경은 다 영적인 얘기야 육의 얘기가 없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데 육의 얘기가 있으면 사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겠는 것 같은 것 같고 성령의 소리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책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간절히 비옵나니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만 묻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화제가 무엇입니까? 시작 같이 예수 피해 같이 시작 예수 피해 우리 내 인생의 최고의 화제를 중심으로 살아야 그리고 그 화제 때문에 내가 살고 화제 때문에 내가 돈 벌고 화제 때문에 내가 직장하고 화제 때문에 사업하고 왜? 거기 쓰기 위하여 나만 화제가 아니라 너도 그 예수가 화제가 되기 알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여 주님과 함께 그리두의 심장을 가지고 피 흘리신 세상의 화제를 들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며 전 세계의 이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면 인지하면 아멘합시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애절하게 기도할 때 진실하게 주님 내가 착한 일을 주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받았으나 나는 착한 일을 내 영혼에게도 못해서 죄만 짓고 욕으로 살았습니다 날 용서하소서 나도 이제 주님 심장 가지고 착한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예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애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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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신 주님의 흥림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 예수의 품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주님의 왕이오 이렇지 나의 주님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일하시니 아멘이 늘인 나를 붙여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내 영혼의 때를 얻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왕이오 예수의 품을 주시옵소서 아멘이 늘인 나를 붙여주시고 아멘이의 gig로 수록을 주시옵소서